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급했던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분과 함께 또 장전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죠 주식 얘기는 이분하고 해보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특강도 잘 했습니까 특강 특강이요? 그 저 있잖아요 공짜로 못 주신다며 공짜로? 아니 시왕특강 아 시왕특강 아니 그건 아직 날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월 말쯤에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다음주 토요일 날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네 또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고요 그거는 이제 봄학기 듣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그렇죠 이렇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EBS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자 그럼 오늘 아침 이슈들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주식 좀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좀 살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일단 이제 공매도가 다음 달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좀 대만 사례가 좀 있어가지고 대만? 네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대만은 작년도에 6월부터 공매도를 조기에 해제를 했거든요 했는데 당시 한국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제 한 32억 달러 정도를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한국은 7천억 달러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지금 이경민 팀장님 여기 인터뷰한 기사를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형적인 이제 패시브 성격 이제 그냥 시장에 거의 추종을 하는 거죠 그런 좀 성격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웃퍼펌 수익률이 더 좋은 종목은 팔아버리고 좀 비싸진 종목은 또 상대적으로 언더퍼펌 저평가된 종목은 늘리는 이제 매매 전략을 지금 수개월째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액티브 펀드도 할 수 있고 또 해치 펀드들도 들어오고 또 롱샷이라 그러죠 이제 좋은 거는 사고 안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비싸 보이는 건 이제 공매도를 치는 그런 이제 롱샷 펀드들도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공매도 재개가 어쨌든 이제 좀 국내 증시를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또 총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들 하시겠지만 뭐 일단 어차피 날짜는 정해졌으니까요 정해진 상태고 과거 대만 사례를 봤을 때는 좀 외국인 수급 쪽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심리가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그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여력이 좀 가장 큰 업종은 이제 이재만 투자전략팀장님 그 하나금융투재 적어주신 걸로는 자동차 IT 가전 반도체 쪽으로 가장 좀 순매수 여력이 크다라고 좀 적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까 뭐 오늘은 뭐 이노베이션하고 뭐 LG화학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증권사 보고서만 몇 개만 그냥 간단히만 그 애널리스트 시각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에 고종우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거고요 일단은 특허 소송 종료로 이제 SKIET 분리막 상장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고 또 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1조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SKIET만 매출이 구조예요? 아니요 아니요 구주 매출 그러니까 보유한 지분은 이제 신규 상장할 때 투자한테를 넘기는 거죠 아 구주? 네 구주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로열티는 어차피 몇 년에 걸쳐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압박은 아니기 때문에 S&P와 모디스 등 글로벌 심평사들의 등급 하락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호재를 번다 다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차전지 투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앞으로 조단위의 투자금이 계속 들어갈 텐데 2차전지 공장은 지으려면 계속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역시 수혜 중요한 2차전지 소재와 장비 업체들 특히 SK이노베이션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해주셨고 그 다음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동안 2차전지 섹터가 좀 조정받은 논리가 세 가지였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배터리 내재와 그 다음에 화재 사고 그 다음에 이제 LG와 SK 소송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QPC 그러니까 하나는 물량 하나는 단가 하나는 비용에 다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건데 이번에 소송 이제 종료로 인해서 비용 부담은 완화가 됐대요 C 그건 완화가 됐는데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와는 이제 물량에 관련된 거고 화재 사고는 이제 단가에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어쨌든 아직 해소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좀 악재는 해소됐지만 두 가지는 좀 더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톤은 그렇게 좋게 쓰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한다 왜냐하면 순차익금이 지금 12조원이나 될 정도로 재무 부담이 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재무 부담을 완화시킬지 그래서 배터리 사업의 이익이 또 언제쯤 개선이 될지 이런 좀 숫자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는 의견인 것 같고요 대신증권은 되게 긍정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의 가치가 극단적으로 그동안 디스카운트를 받았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2조원 합의금도 재무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 법무비용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한 1500억에서 2000억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동안 소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연간 한 1500억에서 2000억씩 들어갈 겁니다 너무 많이 받아 먹는다 진짜 많이 먹네 근데 이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플러스 요인이 큰 게 하나 있는 거지만 어쨌든 큰 돈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이익 하나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SK는 그러니까 로열티를 근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거니까 이익규모나 이게 거의 다 그 돈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노베이션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문제죠 거의 5년에 걸쳐서 내는 거잖아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로열티를? 그러니까 1년에 2000억씩은 무조건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내겠죠 그런데 이게 이 비즈니스의 규모가 워낙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는 뭐 로열티는 로열티 1조를 몇 년에 걸쳐서 나눠내는 거는 큰 부담은 없을 거고 그리고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이한나 연구원이 좀 적어주셨는데 그렇지 이한나 연구원 네 2차전지 쪽인데 그 자금은 이미 마련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린본드도 발행을 했고 페루광산 매각만으로도 2조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리컨츠, SK종합학 매각, SKIAT, 분리마학 회사 상장을 통해서 또 자금들이 유입이 될 텐데 이동 가지고도 배터리 집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사실상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각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자 이제 1분 좀 안쪽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8시 59분이고요 일단 예비효과 기준으로는 시척단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보다는 훨씬 더 상승폭이 한 3배 이상 그렇죠?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오긴 하네요 네 이제 예상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3155포인트 이제 플러스 23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5포인트 정도 갭상승이 일단 나올 것으로 코스닥이 이제 거의 1000포인트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1000포인트요? 네 코스닥 5포인트 남았는데 지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뭐야 소리를 눈을 찍을 수도 있겠네 네 어느 틈에 네 코스피가 못 갔는데 이제 코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자 이제 시작할 것 같고요 지금 뭐 LG화학과 역시 SK이노베이션이 급등 출발하는 것 같고요 네 효과 상황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삼성 SDI가 뭐 비교적 좀 낮게 출발했지만 전체 이제 2차전지 섹터에는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거죠 거기가 네 그래서 일단 출발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태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SK이노베이션은 호가 상황으로 한 플러스 15% 정도 급등하는 걸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예상가 정도 나오고 있지만 거의 4배 이상 상승률이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SK그룹사죠 SKC가 7% 급등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조만간 상장 심사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3% 급등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SK, LG 같은 지주회사들도 한 2% 정도씩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주 기대감 높아진 조선주들도 오늘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하락하는 쪽은 지난주에 악재 뚫고 많이 올랐던 NC소프트가 1% 정도 지금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 주인 두산바켓이 한 2% 정도 그리고 현대차가 0.6% 정도 일부 소폭 지금 하락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추가로도 말씀드리면 역시 솔로스 첨단 소재 후성 이런 이제 2차 전지 섹터들 다 대부분 다 강세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롯데관광 개발 같은 이제 카지노 회사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도 좀 분위기 좋았고 IT 기업들 분위기 좋았는데 일단 바이오 쪽은 좀 쉬지만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가 뭐 초강세입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SK이노베이션에 양극제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9% 급등했고 LNF도 지난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 양극제 공급 그러면서 오늘 6% 또 동화기업이 이제 뭐 마루 만드는 회사지만 그 전해액 만드는 기업 하나 인수해가지고 자회사 네 그래서 6%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 또 SFA가 원래 그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SK이노베이션 중국 공장에 2차 전지 장비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 정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다 2차 전지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오늘 빠지는 거는 뭐 알테오젠 또 웹젠이 좀 빠지는데 웹젠은 중국의 그 전민기적2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매출 순위가 되게 높게 지금 찍히고는 있지만 좀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그런지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는 한 3% 정도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142.0.3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괜찮습니다 992.0.3% 정도 상승세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오늘 개인 투자분들은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오늘은 1148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300억 기관은 한 700억 정도 매도라는데 이제 연기금이 이제 매도할 이유가 좀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굳이 적극적으로 매도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번 주부터 매도량이 좀 급격히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은 일단 현재 189억 정도 소폭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는 오늘 2차전지가 가장 강하고요 2차전지 전체 섹터가 한 7% 정도 일단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이 지금 18%나 올랐거든요 28만 1000원 기록하면서 2차전지가 가장 세고 2차전지 장비 이쪽 관련 기업들도 다 지금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LED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좀 괜찮고 마리와나 보톡스 폴더블폰 이쪽 관련 섹터들도 분위기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치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좀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좀 밀리고 있었던 항공주 카지노 회사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최대 수혜주였죠 이 건설업종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V 투자증권에서는 물론 이제 큰 흐림은 좋게 보는데 1분기 실적은 좀 톤다운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건설업종 실적은 1분기는 개선되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기대보다는 그런 좀 보고서도 약간 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자동차 또 반도체 이쪽도 약간은 좀 밀리면서 그냥 거의 뭐 오늘은 2차전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 갖고 있는 부위나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냥 냉정하다 그냥 하시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고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오늘 같은 날 수익 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사실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닌 게 그 SK이노베이션이 사실은 접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리스크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신 분들이 지금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늦어버린 거죠 사실은 오늘 하루에 반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리스크 테이킹 하신 분들이 오늘은 좀 들고 가는 날이지 아니면 이제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들고 가는 거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프로의 날카로운 지적 하나가 좀 들어가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계속 갖고 가면 된다 저는 그건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갖고 가도 된다는 말씀은 결국 오늘 오른 거 말고도 오늘 안 팔아도 되는 이유는 오늘 이후로 계속 갈 거란 말씀이시라면 저는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안전방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서 나머지 수익을 먹겠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 테이킹 하신 분들보다는 좀 적게 먹겠지만 그 정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 더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수익 난 사람들한테 팔라고 그래야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너무 매매 관점으로 보시니까 그런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이 이게 또 섣불리 잘못 팔았다가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정리했는데 30만 원 넘어가면 사실 그것도 리스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급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주가가 며칠 이렇게 눌렀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항상 예전에 애플 이슈도 보셨잖아요 애플카 터졌을 때도 결국엔 주가가 좀 단기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사는 것보다는 들고 가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은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 몇 개 좀 짚어볼까요? 일단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께서 적어주신 박종대? 네 박종대 유통 그래서 화장품 유통 주간 투자 전략 매주 써주시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되게 괜찮아요 유통이나 화장품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자료를 써주시니까 그래서 이미 2분기가 시작된 지 10여일이 지났는데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좋을 걸로 예상을 해줬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좀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이후까지 계속 좋아질 업체에 좀 초점을 맞추자 그런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화점은 가장 좀 고성장을 좀 하고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 중국인들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편의점도 숫자가 좀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색조 화장품도 조금씩은 이제 하반기 좀 기대감은 높아진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래서 화장품 유통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쓴 자료에서 보면은 유통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포트폴리오 좀 옮겨가자 모멘텀이 더 2분기부터는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 그리고 주요 화장품 업체들은 지금 이제 면세점까지 회복이 만약에 하반기에 되면 모멘텀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중을 좀 줄이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에서 나온 자료인데 국내 증시가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주셨고요 일단 이제 그 주식시장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배경은 이제 아무래도 달러와 금리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좀 진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달러도 꺾였고 금리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 역시 맞서지 말라는 의견이 맞았던 거죠 파일 의장의 승리로 좀 기울어지는 모양새다라고 적어주셨고 그래서 성장주와 이제 지수가 좀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걸로 좀 예상을 해줬고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다음 주에 4월 22일 날 기후정상회의가 열려요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개최되는 사실상의 첫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좀 남아있지만 그린 테마 대표 종목들은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시즌 서프라이즈 감안하면 시장은 오랜만에 좀 좋은 분위기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적어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이제 이익 동향인데 이건 이제 미래세 대우에서 적어주신 자료인데 전 세계 주당 순이익이 이제 지난 그러니까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1.6% 정도 상향 조정이 됐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가 1.5%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PER은 13.1배 정도 되고요 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업종은 증권업종, 에너지업종, IT하드웨어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실적들이 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나쁘지가 않은 게 정의업종, 재고 관련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IT하드웨어 쪽은 가전 TV 쪽이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서 실적들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제가 일정 한번 좀 적어왔는데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무래도 백악관에서 CEO 서밋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화상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알파벳, AT&T, GM, 포드 또 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NXP, 글로벌 파운드리 이 기업들이 다 화상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 대통령에서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시고 카카오가 이제 14일까지 거래 정지 들어갑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고 내일은 이제 중국 수출입 통계가 있고 수요일은 파엘 의장 발언 또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한다고 거의 100조 원 정도 같이 수요일이군요 네 수요일이 상장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4월 15일 날은 미국 아마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아마케가 이제 종료되는 날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TSMC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4월 16일은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삼성인자 이제 주주분들이 3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932원 정도가 지급이 되니까 한 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외국인들이 배당금 받아서 만약에 송금해버리면 환율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재투자를 하면 긍정적이죠 그래서 일단 배당금 지급 이후에 환율 동향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당 거의 2천 원을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특별 배당이 들어갔잖아요 분기 특별 배당 원래는 주당은 보통 분기당 300 얼마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당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건 연말에 갖고 있던 사람만 주는 거죠? 네 연말에 연초에 샀어? 연초에 9만 2천 원을 산 거야? 아니요 아니요 연말 배당락 전날 갖고 계신 분만 만 주쯤 있으면 한 2천만 원 나오네 그렇죠? 와 좋겠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배당금은 계속 늘릴 가능성이 이거는 그럼 올해 나올 건 다 나온 거야?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나오나요? 원래 이게 원래 전기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원래 분기당 돼요 아 삼성전자는 원래 분기에 보통 300원씩 줘요 아니 갖고 있었던 분은 올해 샀구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받아 봤다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연말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준다 1월이야 1월 그래서 1월에 사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3월 말까지 갖고 있으면 또 6월에 배당금 나오니까 6월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분기마다 아무튼 줍니다 삼성전은 구조대 올 필요 없습니다 저 92층이 없어요 여러분 자꾸 구조하러 오신다는데 여러분이 구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배당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남은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KB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오늘 써준 자료인데 아무래도 아까 백악관 관련해서 관련된 보고서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9개 기업이 참석을 하고 그중에 7개가 반도체 회사고요 목적은 공급 부족에 직면한 비메모리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거죠 이거에 미국 내 원활한 공급을 요청을 하고 미국에 직접 투자를 요청하는 두 가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적어주셨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핵심 전공정 장비의 적기 공급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 반도체 업체 AMAT 램 리서치 CEO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EUV 업체죠 네덜란드 ASML과도 장비 수급을 논의한 것으로 일단 전해졌다고 합니다 전자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뤄지고 하면 삼성인자도 결국에는 투자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삼성인자가 지금 투자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EO 서밋이 끝나고 실제 투자가 단행이 될지 지금 한 미국의 20종 규모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언론 시장에서는 그게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할 수 있을지 뉴스는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금은 제 계좌에 돈으로 딱 꽂입니까? 네 돈으로 들어오죠 주식으로 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주식 배당도 있긴 있어요 삼성은 현금 배당이니까 배당이 15.4%인 거예요 배당 소득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떼고 줍니다 1935년 여기에서도 15.4% 떼요? 땡게 들어와 아니면 들어온 다음에 땡게 들어와요? 땡게 들어와요? 아니 배당 안 받아봤니? 저는 배당 나오는 기억을 아직까지 배당 나오는 데는 사본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를따라 진짜 아니 그럼 작은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 꽂힌다 이거죠? 아니요 아니요 금요일에 아 금요일에? 네 4월 16일에 꽂힌다 아니 이렇게 꽂히면 삼성전자 송금자 이렇게 나오나요? 송금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아니요 저기 배당금 지급 이렇게 네 배당금이 들어와요 어디 회사 거 이렇게 따로 나오지는 않고요? 아니 그건 이제 저기 증권 계좌 그것 해보면 나오죠 거기에 이제 확인 가능해요 삼성전자 이제 배당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저기서 편지 안 왔어? 거기 예탁결제원 이런 데서 편지 오는데 아 아 아 전에 한번 참 그 쌍용 더블에스 한번 받아봤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가 아마 40% 이상 될 건데 그나마 배당금 받으니까 약간 위로되더라고요 이게 쌍용 더블에스 하여튼 뭐 오늘 배당금 관련된 상식까지 우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